병부라고 하는 거고요. 이 글자의 속뜻은 벼슬이라는 의미를 가져요. 왜냐하면 이 병부라고 하는 건 누구만 가질 수 있어요? 왕과 군사권을 가지고 있는 벼슬만 가질 수 있다고 했죠. 그러니까 이 글자의 의미는 벼슬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또 다음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글자의 이름은 길게 걸을 인자예요. 길게 걷는다는 게 뭐예요? 긴 거리를 간다라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 멀리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길게 가는 거니까 멀리 가는 거죠.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사람이 천천히서 멀리 가는 모양에서 온 글자예요. 왜냐하면 원래 옛날 길은요 이렇게 하나의 길밖에 없었어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길을 하나 더 냈겠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길을 따라가다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잖아요. 잘못 들어서면 이렇게 돌아나가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길게 멀리 가는 거겠죠. 그런 의미에서 멀리 가다라는 속뜻이 있으니까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을 볼까요? 자 이 글자의 원래 이름은 쉬엄쉬엄 갈착이에요. 쉬엄쉬엄 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? 천천히 간다는 의미죠. 자 이 글자 우리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갈지자죠.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. 지금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함께 가고 있죠. 그런 모양에서 온 글자인데 두 사람이 가면서 빨리 경보로 걷지는 않겠죠. 어떻게요? 천천히 가는 거죠. 그래서 이 글자의 의미는 천천히 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또 우리 다음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 글자는요. 뒤처져 올치자라고 하는 건데요. 어떤 의미냐면 늦다, 천천히라는 의미를 갖고요. 자 그림을 보여드리면 양반 보이시나요? 양반들이 예전에 어떻게 걸어요? 에헴 그러면서 다리를 쫙쫙 벌리면서 걷죠. 다리를 크게 벌리니까 아무래도 빨리 갈 수 없겠죠. 어떻게 가요? 늦게, 천천히 가는 거예요. 그런 모양에서 온 글자고요. 늦다, 천천히 그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다음 글자로 볼게요. 자 이 글자는요. 칠복자라고 하는 건데요. 자 아까 우리 또자는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? 오른손에서 온 글자라고 했었죠? 오른손에 뭘 들고 있냐면 나뭇가지를 들고 있는 모양에서 온 글자.